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은의 타압 지역에 있는 루요타우의 사당을 깨려고 합니다 위치는 여기에요 보상은 날개끼스의 검입니다 그럼 출발 육성 시스템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째 6번째 6번째 9번째 10번째 6번째 6번째 9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루유타우의 사담 문을 지나는 자 챌린지를 끝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